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8일 채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출국금지를 해가면서 조작된 서류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검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라는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이광철 씨의 연수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이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제 제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하는 거 그 진술서 내용 뭐 이런 것들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규원 검사도 조사를 받아가면서 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지금 벌써 이제 2월 말이고 한 5월 달쯤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자 물색에 들어가고 본인이 검찰총장 뭐 영순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그 주변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수사를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 아래 이제 시간 벌기를 하는 것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규원 검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시간 벌기를 또 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게 이 두 사람 다 우선 공수처가 지금 처장과 차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로 넘겨달라 그러면 공수처에서 상당 기간 이걸 뭉개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의 경우에는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뭔가 이걸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무혐의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여기에도 연루가 됐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은 대부분 수원지검 형사산부가 다 조사를 했는데 남은 게 이성윤 지검장하고 이광철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놓으면 이광철 비서관 본인도 의혹에 휩싸였으니까 본인 문제를 포함해서 어찌됐든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나름대로 함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로 넘겨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걸 공수처로 넘기는 문제에는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공수처는 현재 구성도 안 돼 있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입니다 현재 처장하고 차장 두 명에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3명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다 수사관 40명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 걸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대략 4월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경은 7월 24일이면 인기가 끝나니까 대략 뭐 그냥 뭉개고 슬쩍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로 이처봐야 한다 하는 공수처법 25조 제2항 이게 이제 우현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배보윤 헌법재판소 전 공보관을 하던 분 주장인데 이런 겁니다 특정 직업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이런 범죄에 대해서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정 기관 공수처로 이첩을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 공수처로 만약에 넘길 경우 이제 안 넘긴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넘길 경우에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판단을 해서 어 이거는 이미 수사가 이런저런 정도로 진척이 돼 있으니까 원래 하던 곳에서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얘기를 다시 재이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거는 재이첩을 하느냐 아니면 그걸 검토하다가 시간을 끄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취재해보니 라는 걸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 뭐 이것저것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신중한 스타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한 줄로 말하자면 자 그런데 25일날 관음클럽에서 이런저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유추를 하면 아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짐작이 됩니다 검찰이 1년 넘게 수사 중인 청와대의 선거 개의 의혹 사건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이걸 넘겨받을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구체적 사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위공직자이고 법에 적용되는 범죄 유형에 해당되면 수사권이 있다 이첩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의 효율적 배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다분히 법률에 있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적어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말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니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과 차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넘겨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넘겨받을 수가 없다 넘겨오더라도 나는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게 맞는 얘기죠 지금 처장과 차장밖에 없는데 지금 넘겨받아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수처 구성을 언제까지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끝낸 후에 우리가 수사체제를 제대로 갖추면 그때까지 만약 이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넘겨받을 수 있다 똑 떨어지게 이걸 구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해주고 다분히 그냥 무슨 법조문일 듯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눈치 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 딱 부러진 결론을 기대하는 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 중립성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고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수사하는 등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수사로 표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글쎄 뭐 이거는 이것도 다분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을 안 할 경우에는 뭐 이런 해당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다면 그건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권력 어차피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도 또 원칙론이 나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와대와의 핫라인은 없을 것이다 이것도요 조금 더 분명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공수처는요 그 법에 보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래서 공수처장 추천 때부터 청와대 이런 데 개입은 없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위원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당 추천위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법률상으로 본다면 대단히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핫라인이 없을 것이다 없다 이런 정도의 의지 표시밖에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와대와의 핫라인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엄연히 중립성이 감사원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화된 상태가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죠 그다음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여기서 보다 더 김진욱 공수처장의 신중한 스타일 이런 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쪽 편에도 안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다가 실패한 사건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를 정파적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파에도 소속되지 않아야 되고 치우치지 않아야 되니까 양쪽에 균형 있게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기계적 균형입니다 이거 성분 정성 분석을 하면 이거는 정량 분석이 아니고 정성 분석을 하면 이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 부당한 공격입니다 아니 그 말도 되지 않는 수사지휘권 같은 건 남발해서 지금 그거 다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다 관련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니까 지금 질질 끌고 발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방적인 공격이죠 근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분이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해 나름 원칙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원칙이 충돌한 면이 있고 스타일이 다른 분들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기계적 중립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여권에서 지금 추진 중인 수사기소분리에 관해서도 이것도 또 애매합니다 수사기소분리가 시대적 조류이고 대세다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다는 분들도 많다 그 말도 경청할 만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뭐 이런 걸로 들립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태도가 전체적으로 다 애매모호합니다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현행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이 이첩하여야 한다니까 그냥 한번 이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느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지금 공수처가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보내는 것인데 만약 이걸 김진욱 공수처장에 뭉개고 있다 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의 스타일과 앞으로의 태도 같은 것이 백일화에 저는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김진욱 그런데 김진욱 처장이 만약에 이거는 현재 우리가 입장이 안 된다 깔끔하게 돌려보내면 정리가 다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성윤이나 이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다른 앞으로 수사를 받을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가 수사체제를 완벽히 갖추기 전까지는 거기에 이첩해달라 이런 얘기를 못하죠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그런데 정리 안 하고 뭉개면 그렇게 되면 아 이게 공수처가 방탄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검사 판사 범죄를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 판사의 방탄처가 될 수 있다 이걸 백일화에 드러내는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 지금 현재 친문 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범죄 혐의가 여기저기 많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람들이 만약 현재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공수처로 피해가려고 도피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단히 그 태도가 주목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취재하고 그 다음에 관음클럽을 통해서 그 관음클럽에서 질문 답변 뭐 이런 걸 하는 과정 같은 걸 종합해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매우 신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신중한 것이 결국은 뭉개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뭐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판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에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수사들은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계속해서 이 해당 혐의자들 피의자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주장을 한다면 한번 넘긴다면 최대한 빨리 넘겨서 공수처 어차피 공수처 구성은 4월달이니까 넘겨서 공수처의 판단을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